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책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조연산 목사님 광념교회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관계 행복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해외에도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일 재난을 당한 곳에 항상 제일 먼저 달려가시는 목사님으로도 유명하죠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싸우지 말자라는 거래요 하도 학생 때 다니던 교회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거 보고 예수 안 믿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던 분이라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싸우지 말자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랍니다 교우들이 싸우길래 왜 싸우냐고 그랬더니 다 잘해보자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잘하지 못해도 잘 못해도 좋으니까 우리는 싸우지 말고 그냥 보통 수준으로 하자 그게 그 교회에 중요한 표어가 듣대요 잘못해도 좋으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보통만 가자 그럴 정도로 아주 성도들의 관계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사람은 다 누구나 연약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또 허물도 있고 누구나 다 어느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똑같이 이 세 가지 다 가지고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남보다 뛰어난 것도 있고 다 똑같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인정하고 받아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완벽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듯이 사람이 연약한 거 있으면 무시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멸시하고 공격하고 허물이 있으면 들춰내고 잘하는 거 있는 것은 오히려 작게 여기고 남보다 뛰어난 거 있으면 시기하고 완전히 타락한 관계죠 이건 타락한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무서운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연약한 거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부족한 것 있으면 내가 메꿔주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또 뭘 잘하는 거 있으면 자꾸 이야기해주고 남보다 뛰어난 거 있으면 인정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 누구에게 뭐 이야기할 때도 집사님 다 좋은데 문제가 좀 있어 왜 좋은 거는 다 좋은데 하고 넘어가버리고 그 문제는 꼭 그렇게 들춰내야 되는지 여러분 예수 믿은 축복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에서 열매매져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지 아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보면 알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잘 믿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주변의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러면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룡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룡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제일 먼저 적용하신 말씀이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부부관계가 좋아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에 잘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부관계가 좋아지나 우리는 우리 부부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더 어려워졌는데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것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어느 불신 남편이 새벽기도 나가려고 하는 아내에게 그랬대요 교회 다니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만 미치지는 마 제발 미치지는 마 새벽기도 가는 것 보고 겁이 난다는 거죠 불신 남편이 그러니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부부관계가 좋아지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그것을 진짜 알고 그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어지시는 것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이라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부부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을 순종하게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해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싫다 할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그가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그걸 마다할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나를 예전과 전혀 다르게 정말 구체적으로 사랑해 주는데 싫다 할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부관계가 정말 좋아진다니까요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 아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렇게 알지 못할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사람의 본성으로는 못하는 일이에요 제가 그동안 아내는 순종하세요 남편은 사랑하세요 설교도 여러 번 했고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거 가르쳐 주어서 되는 거 아니더라고 하는 거 깨달았어요 오히려 싸움거리만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야? 이게 사랑이냐? 그러면 이러고 싸우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더 싸울 일이 생겨버렸네 이건 우리 사람의 본성에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되어지지도 않아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영화 배우 김지미씨 그분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흥미롭게 봤어요 지금은 일은이라고 하더라고요 50년 동안 영화 배우 우리나라 1960년대부터 정말 영화 여자 배우로서 톱스타였죠 미인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 남자분들과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렇게 했어요 대단한 분들하고만 결혼했지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 남자들과 살아봤는데 대단한 남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 대단한 남자들과 살아놓고 대단한 남자는 없더라 그러니 어떻게 순종해요 대단한 남자가 없는데 여자 쪽 입장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사냐 말입니다 뭔가 대단해야 순종도 하잖아요 그러나 남자 쪽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 남자와 살아놓고 대단한 남자 없더라 이런 여자를 또 어떻게 사랑해요 뭐가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지 그러니 아내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우리 본성으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거듭나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 아니고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괜히 그런 걸 기대해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오히려 더 실망하고 더 낙심하게 되니까 예수님 많이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가 알게 될 때 그것도 내 안에 계시고 내 주님이신 것을 내가 정말 알게 될 때에야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되 그냥 순종하라고 아니고 죽게 하듯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알고 평소에 예수님, 주님으로 섬기는 그랬던 사람에게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게 하듯이 그렇게 섬겨본 사람이라야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 그러면 감이 오잖아요 아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해야 되나 보다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사는 여자에게는 남편에게 예수님께 하라고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고 더 혼란스러워요 예수님께 뭘 해본 적이 없거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만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님을 정말 알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아는 남편이나 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감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래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도무지 몰라요 예수님하고 무슨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 남편에게 예수님께서 하듯이 하라 이건 더 혼란스럽죠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도무지 불가능해요 어떤 남자가 이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오 결혼해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필요는 없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목숨도 바칠 정도로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평생 저녁 설거지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건 좀 어렵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준이니 순종이나 사랑이 정말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내 주님이 되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힘들다 못하겠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시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으십니다 제일 먼저는 부부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의 이유예요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모를 때는 세상에 성공해야 행복할 것 같고 돈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이런 게 다 중요했어요 배우자를 택하는 것도 행복하자고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남자랑 내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하면 행복할까 그렇게 해서 그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행복의 이유가 예수님에게만 있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행복의 이유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비로소 충분합니다 하는 답이 나와요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답이 나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만족하게 돼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정신적으로도 어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다는 말은 서로 어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몸은 어른인데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아이인 사람이 많습니다 어린애들은 상대방에게서 행복을 요구해요 어른은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부부 사이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다 되어 있으면 그러면 배우자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게 없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니까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성숙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행복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러면 배우자가 좀 어린애 같아서 끊임없이 뭘 요구하고 끊임없이 들러붙고 칭얼대고 그래도 얻고 다니고 끌어안아주고 달래주고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한쪽만이라도 어른이면 돼요 배우자가 애라도 애 데리고 사는 거죠 평생 그래도 가정은 유지가 돼요 문제는 둘 다가 어린애인 경우에요 둘 다가 아직도 예수님으로 완전히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서로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그러면 내가 행복할까 싶어서 이런 부부는 정말 지옥과 같이 사는 겁니다 행복하자고 살아놓고 결혼해놓고 살기는 지옥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린 사람은 상대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배우자를 붙잡고 배우자에게 들러붙어 살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여자를 이 남자를 사랑한다고 정신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은요 끊임없이 배우자를 고치려고 해요 이거 고치고 완벽하게 고쳐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그러면서도 그걸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어리고 아직도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걸 모르는 거죠 사람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도 완전한 걸 기대하니 이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 기준이 안 맞으면 배신당했다 실망했다 그러니 서로 괴로운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리라고 믿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망했다 배신당했다 배신당했다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어요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행복해지면 남편을 아내를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니까 요구하지 않으니까 비로소 내가 아내를 깊이 도와줄 수 있어요 남편을 깊이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시래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이 만나고 나면 이제는 다른 어디서 내가 목말라서 뭘 마시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속에서 영원히 예수님이 소산하는 샘물이 되시니까 그리고 남편이 내게서 목을 죽이고 아내가 내게서 생수를 얻어요 부모님도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족을 다 살려내요 주변의 이웃을 다 살려내요 여러분 부부 문제의 원인이 뭐며 해답이 뭔지를 이제는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배우자를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행복한 열쇠가 어딨나 예수님과 내가 바로 관계가 맺어지면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죠 예수님 나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계획은 결혼이 기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결혼식장에서 일어났어요 그 말은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예수 믿으면 부부관계의 기적이 일어나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님이신 경우에 여러분도 다 잘 알다시피 그냥 포도주가 떨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손님이신 경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결코 그 부부관계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죠 종들이 예수님 하자는 대로 다 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기에는 남편과 아내밖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진짜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러면 우리 부부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비로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지는 이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때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애초에 부부는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와를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로 데려와서 보여줍니다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어요 적절한 번역이 잘 안 됐다고 생각은 들어요 무슨 정육점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드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핵심은 나와 한 몸이구나 이런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나하고 한 몸이구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일은 한 몸이라고 여기라 한 몸이라고 믿으라 한 몸이 되도록 애쓰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되어지지도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한 몸으로 그렇게 믿어지니 어떡해요 한 몸이라고 여겨지니 어떡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참 놀라운 하나됨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지낼 때예요 하나님과 성룡 충만하다는 뜻이죠 그랬는데 갑자기 바뀝니다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달라져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은 나이다 아니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래놓고 지금은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먹으라고 한 것과 똑같지요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어떻게 그 여자가 다르고 내가 달라요? 타락하고 나니까 눈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한 몸처럼 그렇게 당연히 여겨지는지 아니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생각되는지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 사이에 어떠세요? 서로의 허물이 다 자기 허물처럼 그렇게 여겨지나요? 누가 뭘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걸로 여겨지고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게 내 문제로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여튼 그 작자는 여전히 그 모양이다고 하나도 안 변한다고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느끼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몸 안에 있는 지체는요 자존심 싸움이 없어요 머리라고 교만하고 발가락이라고 열등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순종하라 사랑하라 누가 더 손해냐 이런 생각은 없어야 그게 한 몸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고도 여전히 지금도 내가 더 손해냐 저 사람이 더 손해냐 이런 생각 하십니까? 결혼식장에 가보면 하객들이 맨 그 계산하고 앉아 있어요 신랑 쪽이 조금 처진다 신부 쪽이 아, 수지 맞았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결혼하고도 여전히 누가 손해냐 누가 이익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나 안 돼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에게 내가 순종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에 더 이상 아내는 남이 아니고 남편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허물이 곧 내 허물이고 그의 잘못은 내 잘못인 거죠 이런 기적이 진짜 일어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님의 역사 섭리를 우리에게 부부관계에 적용해 주셨어요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커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느라 왜 갑자기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우리들끼리만 모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교회는 실제로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들은 다 지체일 뿐이에요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이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요 주님의 살이라고 성찬을 받으면서 은혜 받는 것이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한 몸이 되었구나 그렇게 믿어지는 일이 놀랍잖아요 성령님의 역사죠 그와 꼭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 부부는 예수님 안에 하나 된 것처럼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게 놀라웠게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부부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부부를 하나 되게 한 몸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부부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 예수를 믿어도 남편 문제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오늘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길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편과 아내와 하나 되는 놀라운 눈을 열어주고 힘을 주십니다 저는 목사지만 우울증에 사로잡힐 때가 부쩍 이렇게 자주 옵니다 어떤 때는 기분이 확 가라앉아서 도무지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휴 목사님도 그런 때가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점점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때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특히 교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문제도 항상 많습니다 아픈 분들도 많고 사업이 어려운 분들도 많고 가정이 위기인 교우들도 많고 항상 문제들이 쫙 쌓여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 전두사님들 사역 보고를 제가 받아보면 주로 좋은 일은 그냥 다 기록하지 않고 주로 어려운 문제들만 쭉 기록해 놓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면 어떤 때는요 밥을 막 웃으면서 먹다가 갑자기 마음에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밥 먹어도 되나 그게 죄스러울 때가 있다니까 지금 누구는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기가 막히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교회 단임 목사인데 이렇게 밥 먹어도 되나 기쁜 게 죄책감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문제 속에 확 빠져버릴 위기가 계속 와요 매 순간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생각이 들고 어떤 문제가 생각이 들고 참 어떻게 이걸 회복하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누군가로부터 마음이 확 바뀌어지는 그런 기분 전환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저도 누군가로서부터 위로받고 싶고 또 제 기분을 좀 바꿔주는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로 제 아내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주일 예배가 끝나고 저녁까지 이제 교회 일 처리할 걸 다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내려가면 다리가 이렇게 부어요 그럼 제 아내가 따뜻한 물을 대하에다가 받아다가 발을 씻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럽니다 좋겠다 생각하시는 우리 남자분들 어떤 여자 성도님은 아유 목사님 같으신 분이야 사모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희 집에서 제가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실망스러워요 어제도 제가 제 아내가 부엌에서 뭘 하는 걸 조금 거들었더니 저희 딸이 하는 이야기가 어우 내일 설교 때 써먹으려고 그러지? 또 그러더라고요 선아 하여튼 저희 집에서 꼼짝을 못해요 어떻게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막 섬겨주는 것을 보면서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발도 맡기고 어깨도 맡기고 그러질 못하겠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힘들 사람이 제 아내들하고 보니까 제가 오히려 발을 씻어주거나 또는 어깨도 주물러줘야 될 형편이더라고요 마음 편안하게 아내에게도 발 못 맡기겠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나도 위로받고 싶고 좀 내 기분도 좀 전환시켜 보고 싶어도 가만히 둘러보면 다 또 제가 섬겨드려야 될 분들이에요 다 속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문제 많고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도대체 누구에게 마음 편안하게 내 기분도 좀 전환시켜달라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사람들을 알고 나면요 사람에게서부터 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때 항상 주님이 제게 마음을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기성아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만약에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었다면 아마 끊임없이 사람들 찾아다녔을 거예요 나 기쁘게 해달라고 나 위로해달라고 그런데 그건 바람잡는 수고예요 되지도 않아요 점점 더 목마를 뿐이고 실망했다 배신당했다 뭐 이러고 살겠죠 예수님 그분은 정확하시더라고요 정말 말씀하신 그대도 그러더라고요 주님을 진짜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그리고 주님께 나가면 그러면 환경 여건 아무 상관없이 그분으로 인한 평안이 와요 그분으로 인한 기쁨이 와요 말씀해서도 분명히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정확하세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은 평안 또 그 기쁨만이 진짜예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충분해요 왜 그렇게 하실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기쁨을 흘려보내고 평안을 흘려보내고 정말 내 속에서 샘이 넘쳐서 그 샘을 흘려보내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 부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가족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분이 있나요 명절을 눈앞에 두어서 더 마음이 괴로운 분이 있나요 누가 나를 위로하지요 나는 도대체 어디서 힘을 얻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으셨던 분들 이번 명절에 정말 정말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문제에 답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돼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셨으니 그리고 주님께 맡겨 부탁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으로만 이제 만족하고 살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다 달라진 게 없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모든 게 다 달라졌는지 신기할 정도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을 감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그동안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위로를 찾았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아내를 남편을 부모와 자녀들을 붙들어 살려내게 해 주소서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소서 오늘도 사모하고 갈급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주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일과 은혜로 더욱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머리머리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이 깊은 곳까지 오셔서 빛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 정말 빛이 되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님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속에서 샘이 넘치는 역사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이 넘치는 하나님 생수에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도 사모하고 갈급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일으켜 주소서 다시 하나님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 가정을 능히 하나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소서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니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 주여 축복하소서 빛으로 마음 깊은 곳까지 임하셔서 하나님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정말 주님께 다 맡기고 약속하신 대로 주의 평강으로 부으시고 주의 기쁨으로 채우소서 샘이 넘쳐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 하나님 충분한 행복 부족함이 없는 행복으로 주여 이 시간에 축복해 주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가슴 설레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중에 더 깊이 주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가정을 살려내게 하소서 남편 아내를 붙들어 일으키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가 친척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성스럽게 준비한 귀한 헌금을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전파를 위해 하나님 어려운 이들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축복의 근원으로 정말 도와주는 자로 베풀어주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외지에 흩어져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주님의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살려주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 안에 교회와 성도들이 부흥되어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무리들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저 북녘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민족이 평화의 나라가 되어서 세계 주의 복음 전하는 사명 국가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얻어져 있는 성교사님들에게 오늘도 변화 없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 힘을 주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성교사님 가정 가정에 친히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단기 성교 중에 있는 태국과 중국 팀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